그리고 현재 뮤지컬에서 활발히 활동 중인 가수 알리는 5월에 결혼한 이후 4개월 만에 등남. 얼마 전 백일잔치를 치렀다고 하는데요. 엄마가 된 알리씨 모습 궁금하시죠? 제가 너무 성격이 급하다는 걸 이제 알았어요. 결혼에 임신에 출산까지 1년 안에 다. 많은 분들이 축하해 주셔서 아이도 잘 나왔고요. 눈매나 볶는 모습이나 보통의 모습들은 아빠를 닮았는데 울 때 민상 쓸 때는 저를 닮았어요. 잠투정이 유독 심해서 아무것도 안 들어요. 안 와서 제가 노래를 부르거나 제 노래를 틀어줘요.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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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arte을 줘. 자, 드디어 알리씨의 노래가 나오고! 정말 또? 못 친 거예요? 신기하라! 가정이 생겼기 때문에, 그리고 아이가 생겼기 때문에 이별 발라드만 부르던 저보다는 또 다른 감성이 나오지 않을까. 저도 기대하고 있어요. 곡도 많이 쓰고 작사도 통통이 하고 있으니까 많이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